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코키틀람 웨스트에 위치한 26층 하이라이즈 콘도 엘레멘치입니다. 엘레멘치의 장점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위치인데요. 버키틀람역까지 도보 10분, 그리고 로이드타운센터역까지 도보 12분으로 두스카이트레인역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한국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한난마트, H마트 역시 무브터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레멘치의 개발사인 베이두는 캐나다 서부와 온타리오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풍부한 개발사로 특히나 사스캡틴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베드룸은 485스키리풋부터 570스키리풋까지 있으며 50만불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2베드룸은 796스키리풋부터 829스키리풋까지 있으며 80만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베드룸은 1055스키리풋으로 110만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타운홈은 1259스키리풋부터 1323스키리풋까지 있으며 120만불부터 시작합니다. 엘레멘츠는 총 151개의 분양유닛과 44개의 렌탈유닛을 포함하여 총 195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닛마다 넓은 발코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메니티 시설은 총 14,000스키리풋 상당으로 짐, 요가 룸, 게스트 스윗, 골프 시뮬레이더 룸 등이 들어올 예정이며 3층에 위치한 아웃도어 테라스에는 커뮤니티 가어든 및 놀이터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트레인이 지나가는 노스워드를 바라보는 서양의 유닛들은 창문이 3층 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소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엘레멘츠의 쇼홈을 살짝 구경해볼까요? 엘레멘츠의 쇼홈을 살짝 구경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파짓은 총 15%를 지불하게 되며 계약 시 5,000불을 내시고 계약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5%, 약 4개월 후에 5%, 그리고 1년 후에 5%를 내시게 됩니다. 현재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1베드룸은 2,500불, 2베드룸은 5,000불, 3베드룸은 8,000불을 크레딧으로 드리고 있으니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